대구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 진솔 언니도 다 됐어요 준비가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화창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려서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거예요 떡볶이를 먹고 먹으러 가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었냐 진짜 맛있는데? 부었더니 괜찮나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쿠키를 빼봅시다 안녕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집에 와서 이렇게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짜잔 사진을 매우 진지한 편인 진솔 언니 이렇게 뭐라 뭔가 되게 많아서 좋습니다 맛있겠다 지금은 대구 팔삼타워에 도착하였습니다 또 진솔 언니는 사진을 찍고 있고요 저희는 저기에 짱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화이팅 지금 도착해서 짱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짱구 아빠가 항상 들어가는 곳이 있는 지하철 같아요 짱구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아 귀여워 낙서 금지 근데 너 낙서 하는 거니?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저기 안 까지 엄마 여기 앉는 거니깐 우와 이 색과 보컬이야 우와 우와 예쁘다 어머니까지 짱구 가족과 함께하는 그녀 짱구 가족과 함께하는 그녀 짱구 가족과 함께하는 그녀 계신 분 계신가요? 아 라미라 선생님이 저랑 보라 색깔이 똑같거든요 라미라 라미라 선생님HH 라미라 선생님 아닌가? 라미라? 아닌가? 아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미란이, 미란이다. 미란댐, 그쵸? 신기해요. 그쵸, 미란댐. 맞죠? 네, 그쵸, 맞죠? 구멍내용과 셀카 한번 쓰여볼게요. 부리부리맨. 이런 거, 손비. 그니까. 귀여워.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저는 인테리어. 이런 나무로요? 이거 뭐야? 부리부리맨. 딱히 관련이 없는 동상 살텐데. 와, 여기 동상이 되게 많다. 이럴,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라면 먹고 갈래, 동상. 진짜 진심인 동상이네. 생각하는 은가동상. 이건 뭐야? 힘든이네. 초콜릿 볶으네. 여기가 먼저 와요. 동상 찍고 싶어가지고. 이게 올해 너무 폐진이 돼서? 이게 폐진이야? 그런가 봐요. 잘 만들었다. 아니, 내미소리가 되게. 이건 뭐야? 페이스야, 미래. 애기들. 와, 애기들 있어. 꿈의 애기. 아, 귀엽다. 따란. 짱구가 먹어서 저검토인가? 저검토. 저검토. 짱구가 먹어서 저검토인가? 저검토. 아시는 사람 알려주세요. 저검토. 짱구가 먹어서 저검토. 귀여워. 짱구는 그 와중에 전장했네. 귀엽다. 우와, 이게 다 잠자리에 너무 딱 컵지중이라서. 뱅뱅. 너무해. 너무해. 얘네도 너무 귀엽다. 찰스유리. 색감이 많이 들어요. 어, 여기 안에서 찍었어. 어디? 여기. 짱구 엉덩이가 있어요. 귀여워. 되게. 뭐가요? 색감이. 깜짝아. 이거 딱 그렇게 피드로 만들기 전에. 짱구 약간 애플 립이네? 요즘 펜더에 빠졌는데. 긁어. 펜더는 너무 귀엽다. 전설의 노천탕. 진준언니가 요거를 진짜 찍고 싶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어디서 찍어야 되죠? 이거 설마 엉덩이야? 엉덩이야? 그러겠다. 어머.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극장판에서 나온 거잖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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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게임도 있어요. 귀여워. 핫빙스. 음식이 진짜 커거리다.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 설비가 아니야. 설비. 광고 협찬인가? 포넛. 저는 왜 이렇게 커. 이건 별로죠? 확실한 그녀. 게임 또 있네. 게임 또 있네. 이거 뭐예요? 자동차를 당긴 나무 쪽지에 꼬리 나면 성공. 해봐 봐요. 당긴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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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아니야? 됐어. 도장 어딨습니까? 나도 해볼래. 아. 너무 찍어줘요. 너무 찍어줘요. 자. 과연. 갑니다. 와. 완벽하다. 주차. 우와. 완벽해. 우와. 주차에 달린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대단해. 근데 이거 어렵겠다. 뭔데? 여기를 때린다는데. 접시 위에 올라와서. 펼프다. 여기를 때린다는데. 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망했네. 다시 다시. 응. 다시 다시. 해보네. 기회다. 아. 2번 갈아. 2번 갈아. 2번 갈아. 2번. 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해. 화이팅. 아. 이거 어렵구나. 아. 이거 어렵구나. 아 나는 안된다 너 도장 못찍어 도장 못찍어 도장 못찍어 됐어? 응 내가 할 수 있을까? 와 제대로 찾았어 원래 꽤 못찍는데? 아 대박 언니 덕분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얘 얌새고 얌새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직원분이 쳐다보고 있으면 돼 죄송해요 도장에 너무 찍고 싶어서 게임이 또 있어요 아 이런 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3개고 이것도 기회가 3개 근데 그 선이 안 정해져 있어 그 선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 선이 안 정해져 있으면 여기가 여기가 와야 될 거 아 이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뭐야 어 어 나 계속 걸었어 어 그니까 괜찮아 아 먹어서 성공이야 맞아 우리는 성공이야 맞아 우리는 성공이야 맞아 우리는 성공이야 그럼 또 찍어봅시다 예 3개 남았습니다 오 잘 찍었어 짜잔 저 하나만 먹었어요 뭐야 어 맞히셨어요 아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모으셔서 짱구 자석 사은품 드릴게요 이거 다 모으셔서 짱구 자석 사은품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똑같은 거 다른 거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아 다른 게 있어요? 아 저희 프랑스 쌤이에요 아 다 귀여워 손도 귀엽다 뭐 아까 손등이 밖에 없잖아 이거 감사합니다 얘 귀엽죠 네 알록달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이렇게 놈을게 되면 있네 놈은 것만 해볼까 놈은 것만 해볼까 놈은 거 잘해 오늘 놓은 거 잘해 상관 봐요 어 하나 잘 봤고 대결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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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락이네 어 그녀의 정신은 29점입니다 으응 나도 해보래요 일맘돼서 아 어려워 높음 왈 아 없음 멈춘 왈아 틈wheel 우우 창의 그래도 너도 일련돼서 졌어 맞아요 똑같아 그러면? 그래 우리 동점이야 자 똑같아 안녕 다시 나오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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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대 간다 여기까지 왔나? 라라라라라라 우와 나 별 별 별이야 별 별 잘 있어 예뻐 우와 캠핑장 가고 싶네 너무 예쁘게 저희는 아이스링크장에 왔어요 지금 장갑이랑 이제 그 스케이트를 제가 신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타서 기대가 됩니다 맞아 아 진솔언니가 지금 10 몇 퍼 있다고 했죠? 13퍼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언니가 충전을 시켜야 하므로 그 보조배터리 충전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무조건 충전을 시켜놓는 타입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타고 싶어요 나도 타고 싶어요 아니 빨리 타고 싶어요 하하하하 하지만 요즘에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추워하나봐요 그리고 많이 목터리가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또 열심히 타기 전에 헬맷도 해가지고 안전하게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3.50 저도 못하겠어요 은하 우리 다들 잘 타신다 다들 너무 잘 타셔 여기 사진참 버틸 수 있죠? 어 할 수 있어 어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사 괜찮 felt 와 너무 좋아 우아 아하하하 자세히 잘 잡아야 돼 지금은 아이스링크장을 끝내고 힘들어서 앉아있어요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답니다. 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라면을 먹고 싶은데요. 저희가 좀 있다 막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대구하면 막창이죠. 여기 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안 나는데? 네? 먹고 싶게. 아 막 갔나?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아 그래 너무 부러워서요. 나한테 인사한 줄 알았어. 그러지 않을 척 했지만. 오늘의 동대부역 도착! 도착해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막창도 먹고 카페도 먹고. 카페도 먹고. 카페도 가고. 아주 열심히 놀았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갑자기요? 좀 추워요. 제가 사실 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왔는데. 아. 추워요. 포장마차도 없고.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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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야. 의자야. 저런 것도 신기해하는 우리 언니. 정리를 해주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정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응. 네. 선행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 네. 바라보는 게 더 예뻐요. 아! 아저씨의 형이 이렇게. 다시 여셨어요. 하하하하하. 바라보는 게 더 예뻐요. 이제 저희가 드디어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 진짜 아까부터 하자 달라냈거든요. 어묵도 못먹고 그치만 라면을 조금 먹어서 해가 불러요. 아주 기억에 남는 태국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시점이 곧 11시 45분이에요. 곧 딥언니의 생일인데요. 여기서 딥언니의 생일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딥언니 생일 축하해. 그럼 이만 도착해서 봅시다. 안녕. acknowledctions 들어봐요. 감사합니다.